보호막 굿모닝 보호막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월요일 아침에 회사 가고 있는데요. 차가 너무 막히네요. 거의 집에서 회사까지 한 2, 30분이면 가는데요. 지금 1시간 넘게 차가 사고 났는지 엄청 막히고 있습니다. 실시간 제가 도로 정보 알려드립니다. 일단은 이번주에 12월 13일 치아보험, 삼성아재 치아보험이 14일까지만 판매가 되고요. 그 이후에는 보장이 축소가 될 예정이에요. 원래는 12월 말까지만 보존치료비가 200만원에서 100만원 그리고 보존치료가 40에서 20만원까지 축소가 된다고 했는데요. 그런데 2주간 연장이 됐어요. 2주간 연장이 됐는데 그 2주간이 이번주 11월 13일 오후 6시까지에요. 더 이상 연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진짜 삼성아재 치아보험한테 그랬어요. 저번달 말일날 삼성아재 치아보험 많이 판매하면서 갑자기 전화오는 거예요. 밤 6시에. 그래서 아니 본부장님 2주가 더 연장이 됐네요. 그랬죠. 그래서 아니 제가 유튜브에 10월 말까지만 보존치료 200 그리고 보존치료 40에서 축소된다는 거 영상에 올려들었는데 이거 마감 안 짓고 2주가 연장이 되면 어떻게 해요. 그럼 저 고집마장이 되는 거잖아요. 이러면서 삼성아재 치아보자한테 절대 연장이 되면 안 돼요. 그랬는데요. 이제 12월 13일까지 연장이 됐다고 하네요. 네. 그거는 제가 12월 초에 영상에 올려드리긴 했는데 이번에 진짜 보호망 이름 석자 걸고 보호망. 아 제 본명은 안태수거든요. 제 이름 석자 걸고 더 이상 연장은 없다고 하네요. 그래서 11월 13일 금요일까지만 보존치료가 200에서 100만원 축소가 될 예정이고요. 보존치료는 40에서 20. 보존치료는 다 아시죠? 임플란트, 브릿지, 틀리. 말 그대로 치아를 빼고 나서 보철물 어떤 치아를 임플란트나 브릿지나 틀리로 인해서 씻는 기능을 도와주는 거. 그래서 보존치료가 축소가 될 예정이고요. 보존치료는 40에서 20이요. 보존치료는 대표적인 건 크라운, 인내의용, 온내의, 복합내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런 게 다 40에서 20으로 축소가 될 예정이에요. 손해보험은 지금 모든 보험사가 다 200에서 100만원 축소가 됐고요. 또 보존치료도 40에서 20으로 축소가 됐어요. 그래서 삼성화재 일단 치아보험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영상에 올려드린 내열가 허해성 유병자 플랜 2천만원에서 천만원까지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그걸 11월 13일까지 그래서 예외관도 그렇고 치아보험도 그렇고 이번 주에 또 매우 분주할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뭐 보험을 절판하려고 부추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근데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관리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. 일단 치아보험은 삼성화재가 지금 다른 데서 보체치료나 보존치료로 120, 120 이렇게 가입하는 것보다 200에 40 그리고 하나로 묶어서 가입하신 게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편하고요.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해요. 그래서 삼성화재 치아보험 이번 주 11월 13일까지니까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돼요. 제가 그절도 말씀드렸잖아요. 치아 상태에 안 좋으시면 치테크죠. 치테크 치아보험 테크 치테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. 거의 다 대부분 병원에 가셨으면은 병원에 가셔서 당시 인플란트 해야 된다. 아니면 뭐 브릿지 해야 된다. 아니면 크라우드 해야 된다. 소견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입은 돼요. 그 소견이 의사님께서 구두상 얘기한 건지 차트에 낭비인 건지 그걸 먼저 보시고요. 그 내용에 따라서 가입이 될지 안 될지 판가름이 되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뭐 가입이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고지사항 없다. 그냥 내가 이렇게 병원에 안 가는데 뭐 입냄새든가 아니면 시리든가 아프든가 뭐 흔들린다. 그러시면 빼누박도 그냥 적금이라고 생각하시고요. 치아보험 3개 정도 임플란트는 400만원 그 다음에 크라운 14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그런 플랜으로 제 보호망이 설계를 해드릴게요. 그래서 가입하시고 1년 혹은 2년 있다가 50%든 100%든 보험료 내고 보험금 받고 해지하시면 진짜 원금 대비 3배 4배 이상은 받을 수 있으니까 언젠지 연락주세요. 그러면 치아보험 그렇게 해서 가입하신 분 많이 계시고요. 병원에 가셨던 안 가셨던 그리고 치아보험 하나를 가입하시든 3개 가입하시든 4개 가입하시든 전화 주시면 보상관에서 그리고 가입 여부 그리고 가입하고 나서 병원에 가실 때 어떻게 하면 병원에 가서 의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진료 기록지에 남뜩 안 남뜩 그런 부분에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. 제가 치아보험을 몇 년 전부터 정말 수천만 분들 수천만명 진짜 수천만명은 아니죠. 죄송해요. 수천명 가입을 해드리면서 제대로 원칙적으로 가입은 해드렸는데 그분들이 깜빡하고 저한테 얘기를 안 하신 분 그리고 정말 오래전에 뭐 5년 이후에 이전에 거 이제 고지사항이 임해도 불구하고 고지 안 하신 분들 그리고 크라우리드 임플란트는 10년 15년 전에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했더니 이제 손해상사가 나와가지고 보험금을 못 준다. 아니면은 손해상사가 나온다고 하면 되게 불안하잖아요. 뭔가 조사 나와가지고 괜히 보험금 못 주는 것처럼 저는 원칙적으로 고지했는데 왠지 내가 뭐 사기 한 것 사기 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불안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. 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. 보험아한테 연락주세요. 저는 항상 얘기했잖아요. 삼성과 같은 존재라고요. 네 삼성이란 전자제품은 왜 사죠?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고장났을 때 AS 받고 정확하게 어떤 서비스센터에 가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고 고치려고 뭐 좀 더 비싼 프리미엄을 얹고 가입을 하시는 거잖아요. 저 또한 그래요. 치아보험 뭐 홈쇼핑이든 아니면은 다이렉트든 사이트에든 되게 많아요. 그런데 보험료 차이 다 거의 다 비슷하고요. 요즘에 거의 다 표준화가 됐어요. 딴 데 다 비교해보세요. 보험망이 설계한 거랑 비슷하단가 안 비슷한가 그리고 좀 더 보험료 차이가 낫다 할지라도요. 나중에 고지 위반 했든 안 했든 간에 어떻게 하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안 주려는 게 보험회사예요. 막말로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보험료 얼마 안다고 그거 받고 몇십만원 많게는 몇백만원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주겠어요. 순순히 어떻게 하든 제가 보험사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 꼽투를 잡고 보험금을 안 주려고 손해 상사 나가고 어떻게 하든 꼽투를 잡고 그렇게 하겠죠. 그럴 때 옆에 관리자가 정말 제대로 된 관리자가 피드백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따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. 네. 그런 부분도 되게 아쉬워요. 그래서 뭐 저한테 가입 안 하신 분들도 뭐 카톡이든 문자든 전화 주셔가지고 도움 좀 달려고 하는데요. 뭐 언제든지 연락 뭐 드릴 수 있어요. 뭐 그리고 답변 드릴 수 있고 도움 드릴 수 있어요. 제 말 한마디에 저 그렇다고 유료상담 아니에요. 다 뭐 무료로 해드려요. 그런데 뭐 제가 바쁘거나 이럴 때는 요즘에 솔직히 가입자분들이 많이 연락 주셔가지고 제가 가입자분들이 신경 쓰이냐고 솔직히 연락 따로 못 드리거든요. 아무래도 저한테 가입하신 분들 우선적으로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. 자 오늘은 삼성화재 치아보험 11월 13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만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역사상 손해보험 이제 사라질 고체치료 200만원 보존치료 40만원 없어지니까 치아 안 좋으신 분 치아 좋으신데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신 분 아니면 치과에 가는데 단순 견적만 받았는데 나중에 임플란트든 크라우드든 해야 된다. 그럼 구두사 말을 들으신 분 언제 오는지 연락주세요. 제가 보험 가입시켜드리고요.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피드백 해드리고 저한테 서류 주시면 제가 다 청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오늘의 한주평 치아보험 삼성화재 11월 10.1까지다.